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진동 대표가 갑자기 코로나 걸려서 못 나오신 바람에 제가 계속 길게 해서 우리 남영희 서영주 파이터 분들도 좀 일찍 와주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밖에서 기다리시라고. 그러게요. 일찍 왔더니. 하신 말씀이 많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은 건강 이상 없으시죠. 저희도 월요일날 김종대 전 의원이 나오셨어요. 그분도 코로나 걸리고. 이진동 대표도 갑자기 코로나 걸리고. 그러니까 방역을 아예 안 하니까 걸리고 나와라. 진짜 중국에서 지금 하루에 100만 명씩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 정권은 지금 내년에 1월에 마스크 실내 마스크도 해제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각자 도생해라. 아픈 사람들 아프든 말든 이게 다 코로나 방역 방역이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주변에 많이 걸리셨는데 그렇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제 좀 뭐 이렇게 경미하게 지나간다라고 되게 이렇게 다들 조심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실제로 저희들이 방역 조치를 강하게 할 때보다 몇 배의 수가 지금 사망자 수로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태평성대가 없습니다. 언론에서 보도 안 하면 각자 도생 맞으시고. 태평성대예요. 그것도 이 문재인 정부 때는 난리도 안 하냐고 난리도 안 하냐고 중국 거 왜 클로즈 안 하냐고 공세 안 한다고 난리가 났었죠. 중국의 관광객이 계속 들어오게 생겼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대체? 풀어놓는 거죠 뭐.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는 게 과학이야. 그런데 진짜 걱정되는 게 이 코로나가 제일 위험한 게 60 이상, 70 노인분들이 걸리면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프대요. 주변에서 많이 아플뿐만 아니라 쓰러지셔서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고 젊은 사람들이 지나간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방역이라는 게 그런 취약계층 어떤 기저질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방역이지요. 그런데 이 정부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임 정부는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서 거의 매일 회의했어요. 그럼 매일 했죠. 매일 했어 매일매일. 대통령 주재 대통령도 큰 거 다 주재하고 매일 했다고 관련 주석이. 저희가 지겨울 만큼 매일매일 보도됐습니다. 그 숫자와 그때 방역 상황들 통제하는 거에 대한 비판 여론 그래서 언론 보도가 저희들은 정말 사실은 과잉이 더 좋은 예방이다라는 걸 가지고 모토 삼아서 열심히 K-방역을 전 세계에 알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공든탑들이 거의 무너지고 있는데 정말 많이 걸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걸려서 또 잘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사망자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번엔 질병관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연대 친구? 그것도 대단하죠. 하여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전의 청장은 안철수가 밀어넣었던 사람이네요. 이번에는 자기 친구의 부인을 또 질병관리청장으로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거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왕이죠 뭐 왕. 국민들이 진짜 우리 국민들이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더 알게 되겠죠. 언론이 문제예요. 언론이 문제예요. 그렇죠. 진짜 큰일이에요. 어제도 북한 무인기가 다섯 대가 와서 그거 뭐야 도대체. 서울 영공을 돌아다니고 한 대도 격추가 안 된 상태에서 돌아갔는데 언론 보도 안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거. 이거 진짜 뭐예요. 국방부 장관 그만둬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이 나라가요. 언론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쯤 되면 계속 속보를 써야 돼요. 당연하죠. 그리고 질타를 해야 됩니다. 왜 방공포로 한 대도 격추 못 시켰는지. 거기는 사람 없는 무인기인데 우리는 F-15에 아파치까지 다 뛰었는데 한 대도 못 잡았어요. 심지어 우리 머리 위에 있었어요. 그럼 이게 그냥 무인기지만 이거 미사일로 만약에 서울을 타격한다거나 폭탄을 투여하는데 그냥 당하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있는데 언론은 오늘 아침에 아무 얘기도 안 해요. 특히 이제 보수 정편이 특히 안보 문제에 민감하잖아요. 예 안 해요? 안 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 MBC 보고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저 어제 아는 기자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7시간 동안 이 주체에 대한 사건을 엠박오로 걸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만일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무인 정착이 조그만 거 드론 형태의 좀 헛술해 보이는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만에 하나 조그마한 폭탄이라도 장착해뒀다가 투하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정부 측 인사들도 나와서 너무나 우습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이런 설명들을 해요. 그런데 NSC 열릴 필요도 없고 정부에서 굳이 이런 정도로 위기 대응을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라고까지 얘기하죠. NSC 회의도 안 열었다고요? 안 열었죠. 개하고 놀고 있었어요. 그때 개판이었어요. 본인 입안견을 데려와서 거기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참 안심하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이 사실을 하면 분노할까 봐 언론 통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 정부를 보면 이 잔머리가요 보통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 연관 데려와서 검찰 인사하고 경찰국 신설해서 또 경찰 장악하고 국정원에 검사 출신 번호에서 기술실장에 국정원 장악하고 감사원에 또라이 사무총장 앉혀놓고 거기서 또 장악하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가지고 있는 사정권을 다 이렇게 장악한 다음에 MBC 안 태웠죠. 그다음에 최근에 YTN 그러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사정기관을 독식하고 언론까지 통제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국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순치시키는 건 국민이에요. 순정시키고 순치화시키고. 실제로 제가 어제 송년행사에 갔었는데 지인들이 모인 자리였거든요. 유튜브, 자기는 유튜브를 보지 않고 저희들이 말하는 공식화되어 있는 언론 매체만 본다. 레거시 미디어만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천공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우리 민주 진영에 관계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다 가짜뉴스에 해당되는 것처럼 지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지경이니 일반 그냥 생업에 종사하시는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저희는 정치인이니까 더 정치 관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본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알아야 될 최소한의 정보도 다 차단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북한의 위험천만한 도발은 전 국민이 알고 대비를 해야죠. 선제타격 한다면서? 그러니까 선제타격을 무인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무인 드론기 같은 그거에 대고 스피커로 물러나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정말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이런 코미디도 없다. 몇 시간 동안 계속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데 작전명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쏘기 전에 경고음을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성으로. 그래서 아니 국민들이 댓글이 더 재밌잖아요. 정말 이런 코미디가 있을 수 있냐.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파악이 돼 있는 것 같아. 국가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안보예요. 이 안보 공백은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 있어서는 어떻게 엉망진창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들이 끌고 나가요. 안보 문제는 이거는 생명. 이 한반도에 전쟁이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 제정신으로 지금 국정을 보는지 특히 안보 허세만 부를... 그 시간에 윤석열은 뭐하고 있을 때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밝히잖아요. 입양계? 이제 보도를 보니까 한국경제보도 정치면을 보니까 본인 용산으로 입양계를 회의실에다 놔두면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사진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NSCC도 안에 국민들은 대공 위에서 북한 무인기가 왔는데 국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엠바고를 7시간 걸어놓고요. 그래놓고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했다? 이게 뭐 말입니까? 뭡니까?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하네. 언론은 보도도 안 하고 말이죠. 심각한 실세 권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추진 원래 특검 발휘했죠? 이미? 네. 했죠. 특검법 발휘했어요. 그런데 특검법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런 면도 있죠. 네. 많이 늦었죠? 정준호 선생님이 특검 좀 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셨어요. 하여튼 박 공무원대표가 하겠다고 하는데 진짜 하는 거예요? 저희는 밀어붙이고 이미 당론으로 기본적으로 공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국정조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시 이태원 국정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추진을 했고 특검도 이쯤 되면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기소. 그러니까 내 편은 살려주고 상대는 죽인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로만 공정과 상식. 이런 부분들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발휘해서 그 사람을 검찰이 안 부르니까 특별검사가 불러서 조사하게 해야 돼요. 너무 명백하잖아요. 저는 제일 어처구니가 지금도 없는 게 대국민 앞에서 당시에 허위 경력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을 했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돋보이고 싶은 욕망에 하겠다. 또 약속한 게 있어요. 저는 이런 허물에 있으니 내조 만 하겠다. 내조 만 하겠다. 내조는 무슨 내조 지금 대통령보다 더 많이 돌아다니고 권력의 중심에 있는데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을 얘기할 때는 자기 가족들한테도 엄격하게 해야만 본인을 말을 지키는 건데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도 그렇죠.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얘기하면 나를 셉니다. 아니 공판 검사가 오죽했으면 빼도 박도 못하니까 여기 통장거래 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저는 김건희 여사 소환 안 하잖아요. 압수수색 한 번이라도 했나요? 아니 서면 조사라도 했나요? 이게 말... 어처구니저 말도 안 나왔대. 이게 주가 조작 겸일은 명백한 것이 공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죠. 네. 지난 10월 28일 그리고 12월 2일 노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관련돼 있는 공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검사가 직접 검사의 입으로 김건희 씨가 이 주가 조작에 구조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면 블랙펄이라고 하는 투자 회사라고 하는 곳에 민 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표 이 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권호수 그리고 김건희 씨로 이어지는 이 관계가 결국 김건희 씨가 전주로서만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통정매매가 서로 주고받고 이 주가를 부양시키고 그리고 이익을 얻는 이 과정에 확실하게 포함이 되어 있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검사가 질문을 했고 공판 과정에서 그 명확한 증거들을 녹취와 더불어서 그때 당시의 파일들을 다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빼박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민주당이 더 이상 주가 조작범 김건희의 의혹을 수사하지 않는 검찰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특검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전에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특검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법치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어제 언론 학계 쪽 교수들이 이번 올해를 규정 짓는 것을 법치주의의 폭력이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저는 이 한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다. 저희가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정말 일반 개미 투자자들을 완전히 압살하는 굉장히 위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 조작에 관계가 됐다. 그것도 장모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사안을 그냥 덮고 넘어간다?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더러 전 세계에서도 이런 일을 보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품이지 않는다는 거죠. 주식시장,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대통령 권력자들이 거기서 시세 조정하고 주가 조작해서 돈 빼먹고 말이지. 그다음에 검찰 수사도 안 하고 말이지. 엄마, 어머니, 최은순? 최은순도 같이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거기에 주가 조작 부분에 최은순, 그러니까 김은희 씨 엄마, 엄마도 같이 계좌 관리에 가담했었고 그리고 돈을 누가 줬겠어요? 최은순이 엄마가 줬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앞서 수사하면 다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봐도 이건 틀림없이 공무원관계가 있다. 그러면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한 번도 안 부르고 앞서 저는 많이도 안 해요. 한 다섯 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만. 다섯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기에는 좀 한 번만 할 것 같아서. 일단 해야 돼. 시작을 해야 돼. 왜냐하면 고바나도 해야 되지. 그다음에 최은순 집해야 되지. 김건희 아크로도 해야 되지. 그다음에 휴대폰도 뺏어야 되지. 자택해야지. 그렇죠. 이 정도만 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안 하는 거죠. 지금 김건희 씨가, 김건희 여사죠. 지금 자산이 한 70억 대라고 신고돼 있는 자산이. 70억 대 자산가인데. 그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명 과정에 지난번에 저희가 알고 있는 건 2014년에서 17년 정도 코바나 콘텐츠에서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본인이 200만 원 월급 받은 게 다라고 했어요. 그게 건보료 7만 원 내 소명한 게 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저희가 아는 허위 경력 논란에서 보면 대학에서 아주 시간 강사 잠깐 했던 경력이 다고 그리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소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 안에 주가 조작으로 일어나 시세 차익을 얻은 부분이 재산으로 형성된 과정이 있지 않느냐. 현금이 대부분인 재산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소명을 해야 된다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차고도 넘치는 녹취록과 주가 단계, 파일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엑셀 파일이 있는데 그것을 1년 전에 민 씨라는 사람이 외국으로 도피하기 전에는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1년 만에 다시 이 수사를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귀국한 이유는 지금 하는 말을 애매하게 잘 모르겠다. 아니면 의심이 된다. 의혹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지금 재판 과정에 나온 이후의 보도거든요. 범죄 일락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검찰이 엑셀 파일이 주가 조작범들이 긴건으로 관리했다라는 명단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전환 통해서 8만 3천 주? 8만 주, 3천 3백 번에. 그렇죠. 한 번에 매도한 거. 이건 통정거래거든요. 시세를 영향을 주기 위해서. 원래 보통 우리가 거래할 때 쪼개서 하지 않습니까? 몇 천 주는 얼마 하고 얼마 하는데 같은 가격에 한 번에. 이건 누가 봐도 주식을 안 한 사람은 통정거래인데 검찰이 그걸 모를까요? 그것도 한두 푼입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짜 쟁점이 되는 것은 주가 조작과 관련돼 있는 실체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가담되어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 공직자 선거법 위반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1차만 했었고 2차는 발을 뺐다고 했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절연을 했다. 골드만삭스의 아주 유능한 사람에게 매매를 했다가 이후에는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절연했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2차 주가 조작에 가담되어 있던 증거들이 나온 것이거든요.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직자 선거법 위반 우리 허위 사실 유포가 됐을 경우 지금 대통령 임기 중이니까 형사소추 이런 식으로 관계되지는 못하고 수사도 중단된다고는 하지만 이후에는 당선 무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고 대통령의 자격 조건에 정말 어떻게 보면 결격 사유 중에 하나로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한 특검 그리고 이후는 당선 무효까지를 외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했지 그때. 나가서 나는 1차만 하고 2차 안 했다고 대선 후보 누가 물어보면 얘기해. 명확하게 워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이분을 보면 이게 이명박하고 좀 이렇게 오버랍이 돼요. 왜 그러냐면 BBK라는 사건이 당시에 특검을 해요. 그리고 면제부를 주죠. 그때 윤석열이 특검 검사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정권이 새롭게 와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BBK를 하니까 드러나잖아요. 수백억을 횡령하고 삼성에게 수십억을 변호사한테 해나보는 게. 이게 드러납니다. 저는 지금 얘기한 대로 도이치보터 주가 조작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얘기했던 거는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기억이 안 난다고 사법 처리를 하면서 자기는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밝혀지면. 그러면 이거는요. 인기가 끝나고 나서는 무조건 또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이게 뭔가가 뒤에서 뭔가를 봐준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 그때 2021년 10월 1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홍준표 두 분의 맞짱토론에서 했던 워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언론 보도 난 거예요. 터무니없는 소리다. 김건희가 2010년 이 땡땡이 골드만삭 출신이라고 해서 돈을 위탁 관리시켰다.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 도이치모터스 외에 10여 개를 투자했고 손실이 나서 돈을 빼고 절연을 했다. 그리고 2013년 경찰이 계좌를 다 봤을 거다. 그런데 이후에 2013년에 경찰이 내사 보고서를 썼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 경찰에서 내사 보고서를 썼는데 거기에 김건희 씨 들어갔는데 이후에 윤석열 검찰 쪽 검사과족이라고 해서 뺀 거였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대로 이렇게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것까지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 연결이 되는 것이고 윤석열이 나중에 특검에서 수사받으면 답변이 그렇게 나와요. 난 몰랐다. 시키는 대로 한 거야. 그럴 것 같아. 또 하나. 그래서 읽으라니까 읽었는데 그게 죄인가요? 그럴 것 같아. 지금 이 양수 수석대변인 당시 대선 캠프 대변인도 허위 사실을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 계좌를 빌려준 적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번에 다 탄핵이 됐습니다. 판판이 다 깨졌기 때문에 이런 식의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고 우리도 저는 진직부터 우리 특검하자, 특검하자 했는데 이렇게 아마 조금 더 명확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해야죠. 그런데 과정이 문제예요. 지금 그죠? 조정은? 시대조정은? 어떻게 좀 안 돼요, 그분? 어떻게 좀 소지라도 좀 먹여서 구호 삼든지 아니면 압박을 가하든지 말이에요. 제가 그분이 지난번 위성정당으로 더불어 시민단 쪽에서 들어와서 위성정당으로 특견된 사람만이야, 위성정당하고. 그런데 자기가 당을 만들어서 시대전환당이라고 해서 초기의 의정활동을 보면 굉장히 눈에 띄는 점이 많았어요. 본인 스스로를 입법노동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본인들 보좌관들하고 동등한 관계에 있다고 해서 기자회견 할 때도 보좌관들을 다 앞세워서 기자회견도 하고 해서 굉장히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훌륭한 인물로 봤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가 내놓은 입법 내용들을 보면 플랫폼 노동자들의 불리한 처우들에 대한 것을 개선해야겠다고 내놓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돌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서 이거 무슨 검찰 캐비넷? 이런 상상이 되잖아요. 진짜 왜 그럴까 했는데 최근에 제가 국회 인사를 만나서 그분 누가 추천했냐 그런 얘기도 했고. 그 꼬리표를 제가 물어보니 우리 그때 인재 영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원제라고 2050 기본소득 랩을 하시는 훌륭한 분이 있어요. 그분을 추천을 강하게 했던 분들이 조정훈 지급 의원이 그 당시에 양보를 하지 않아서 경합을 하다가 이분으로 채택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왜 이렇게 엄한 얘기를 할까라고 알아보니 한동 법무부 장관과 굉장히 친해졌다라는 얘기를 있다는 얘기를 누군가가 하더라고요. 아니 김건희 씨 그 양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돌변할 일입니까? 1분마다 지금 사람을 만났는데. 이 김건희 씨 스타일을 취재해본 결과는 보면 김건희가 찍으면요 출세예요. 그러니까요. 아 제일 괜찮은데 보통 보수 패널 중에서도요. 보고 있다가 첫 친구 말 잘하네 내 맘에 들어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면 만나요. 강신어.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이 등등등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는 취재한 바로 본인 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장해 испыт, 청년재단 의사장 이런 분들이요? 몇 명이 있어요. 몇 명이 있는데 그다음에 제가 봐서는 김건희한테 솔직히 김건희 여사한테 조정원 의원이 나랑 좀 잘 보이고 싶지 않냐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꺾이지 않고서는 본인이 처음에는 그런 성품이나 성향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변하겠어요. 정치인들은 확실한 게 뭔가 있지 않으면 안 움직이거든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잖아. 왜 누구의 부인을 건드리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진짜 깜짝 놀랐는데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꺾이는 부분 중에 두 가지가 있죠. 돈, 권력 이 두 가지인데 심지가 굳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조정원 의원이. 제가 이제 신명을 거론해서 비판하는 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돈 안 입은 권력에 본인의 심지를 꺾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요.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책임지고 자기의 정치는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죠. 제가 봐서는 썩 좋아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보 쪽에서 활동하면서 좀 개혁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제는 돈과 권력이 좋아 보이니까 이쪽으로 변질된 거죠. 그쪽으로 붙어버렸으면 시대자나 조정원이가 움직이지 않으면 특검법은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사위의 한 명의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원 의원이 거부를 하게 되면 과반의 숫자에 못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3분의 2 아닙니까? 3분의 2.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7명하고 5명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명이 부족해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 의지만 있으면 본회의에 올려서 패스트트랙식으로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득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정원 의원이 했던 발언과 달리 이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공판 과정에 나왔는데 아직도 지금 법을 만들다고 얘기했고 입법 노정자라고 얘기했던 본인이 법을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지나오면 저희가 충분히 특검 통과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개딸들과 만나겠다고 본인이 선언을 했던데 그 이후에 얘기가 없어졌어요. 제가 패치는 삭제했나? 제가 차단했나?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이후에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변절을 만일에 했다. 혹시나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진영에서 이쪽 진영을 갈아탔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부를 한다고 하면 그를 제외해놓는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도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이미 들은 게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촛불집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김건희 특검이거든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은 바뀌었어요. 김건희 특검부터 먼저 나와야죠. 시민들이. 그렇죠. 빼박이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주 부대면이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최고위원들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특검 좀 하라고 그러세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상병 부대면이 너무 저기. 제가 직을 걸고 와서 특검 좀 하십시다. 그렇게 얘기할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특검을 위해서는 위에 한 번만 던지겠어요. 그런데 당에서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겠다고 지금 예전국에서는 결심한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두 가지 측면을 보셔야 돼요. 특검을 우리가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그런 여건도 가능하고 국회의장도 우리 쪽이고 그런데 법사위에서는 조정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쪽이기 때문에. 상정을 안 하겠지, 김도우비가. 안건조정위부터 시작해서 상정 자체도 안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밀어붙이다 보면 또 국민들이 전체가 보면 또 싸워, 또 정쟁화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따지면 지금 저쪽에서 프레임이 169석, 169석 합니다. 그러니까 독재는 윤석열이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법 169석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선택해서 입법을 자율적으로 해서 국민들의 촛불 정신을 실현하고 한 거예요. 윤석열의 독재와 169석의 다수석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 자꾸 팔아먹어요. 169석, 입법 독재 이런 말입니다. 언론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잘 조화롭게 넘어갈 수 있으려면 저는 제 생각으로 아까 남영이 선배도 얘기를 했지만 타협해서 협상하고 설득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많이 얘기했잖아요. 벼 가고 있죠. 저도 좀 온화해 보이려고 얘기한 거 같은데 안 될 거 뻔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저는 서영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69석이라는 거에서 몰릴 수가 있다.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70% 동의를 한다. 여론조사 그렇게 나왔겠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가진 권한이라는 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써야 되는 것이 또 부여한 권한이거든요. 권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할 경우는 오히려 본인들이 책임을 받는 게 아니겠죠. 해야죠. 해야죠. 해야 되고. 그런데. 특험빈 얘기만 나오면 우리 서영준 부담이 있는 건가요? 아니 뭐 언론에서. 하고 싶어요 나도. 그런데 이 사건은 좀 더 부각될 필요가 있죠. 그게 참 요즘에. 이게 핵심이 되니까요. 답답한 게 언론 통제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이게 위험한 겁니다. 아니 우리 있잖아요 유튜브. 유용한 유스커멘터리고. 유튜브 있는데. 서울의 소리. 그렇죠. 이거를 다 자주 많이 보셔야 되는데 국민들이. 이 채널이 지금 그 저널리 미디어, 서울의 소리, 유용한 생활 정치 이 세 개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 뉴콤을 많이 봐서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또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북한 분위기가 떠도 보도가 잘 안 돼요. 김건희 특헌 말씀한 대로 이거는요 정말로 뭐 특집을 할 게 아니라 계속 이거는 보도를 해도 가능한 겁니다. 맞아요. 말씀한 대로 국민들 70% 정도가 특검 해야 된다고 한다며요. 특히 주가 조작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깜깜이에요. 아니 같이 싸워줘야죠. 민주당도 싸워주고 국민도 싸우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특검 세게 하기로 말했잖아요. 결의했습니까? 아 그럼요. 법원청에서 당론을 정했습니다. 그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요. 우리 파이터 이 채널에 소영주 대변인이 괜히 마치. 아니요. 땀나요. 땀나 땀나. 인천에 이성만 의원도 처음에 나올 때 온화했거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소리 질러 막 그래. 야 이놈들아 하면서 막. 이성만 의원님 저 인천이시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의원님이시고. 요즘에 여기 나오시잖아요. 분류가 나오세요. 왜 안 불러주냐고 막 전화 와. 자기 좀 나오고 싶다고. 불러내면 야 이놈들아. 막 소리 질러 막 그냥. 아직 후원금이 다 안 찼다는 소문이 있던데. 여러분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성만 의원이 후원 계좌까지 저희들이 홍보하고 막 그랬어. 잘하셨습니다. 되게 재미있으세요. 사석에서 얘기해보면. 그분이 인천에서 노동운동 하셨던 분이더라고. 확실하게 하신 분들이라고. 지역에서 인기도 많으시고. 하여튼 특검 얘기는 우리 소영주 부대님이 나오실 때마다 해 물어보겠습니다. 특검 가지고 가야겠네. 맨날 저 혼자 막 이상민 타네. 김건휘 특검 이러고 다니는 거 같아가지고. 아니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상민. 마음만 잊지 말고 좀 피킷도 들고 막 우리 하자고. 김건휘 특검도 벌써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야 돼.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출석해? 원래는 내일인데. 내일은 본회의가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날짜를 조정해서 출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존 입장을 늘 얘기해 왔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뭐 떳떳하면 조사받아라. 지들은 뭐 떳떳해서 조사를 안 받았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정쟁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는 늘 이런 얘기를 했죠. 일정 조율을 하는데 일방적이다. 이건 어떤 응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때가 되면 나가서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뭐 숨을 게 없다. 떳떳하니까.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28일 그러니까 그 광주 일정이 있어요. 최고위원 현장 경청 투어가 있는데 그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일방적 28일 나와 이런 게 된 거예요. 이건 너무 예의가 아니죠.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일정 때문에 안 된다고 밝혔더니 언론이 또 뭐라고 쓰냐면 안 나간다. 뭐 이렇게 버틴다. 이런 식으로 또 쓰는 거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아마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좀 더 확실하게 밝혀야겠다. 그래서 당당하게 때가 되면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정 조율을 검찰하고 다시 해서 적당 때에서 당당하게 받지 내가 뭐 숨길 것도 없고 떳떳하다. 이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했기 때문에 적당 때 나가셔서 조사를 받고 오시겠죠. 그 내년 설 연휴 전에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뭐 어떤 선언 같은 걸 하는 거야. 윤석열 나쁜 놈 아무것도 말 얘기하는 건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 그때는 뭔가 좀 요즘에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윤석열이 정권에서의 검찰. 정치 검찰이 분명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보면 대장동 가지고 지금 뭐 최근에 제가 한 서너 달 전에 대선 자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 유동규 남욱 나와서 그 온갖 현란한 막 언론 플레이를 하고 소설을 써대는 걸 또 언론이 퍼나르고. 그래서 대선 자금이 마치 이재명 대표가 받은 것처럼 됐는데. 저 이번에 또 부르는 건 성남FC야. 그것도 광고비 받았다고. 그러니까 대선 자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수개월 동안 해서 그 유동규 남욱이 입을 빌려가지고 그 요런저런 통해서 나쁜 사람을 이미지만 씌워넣더니. 신간대가 나와서 아니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씌워넣더니 이 검찰 이 양반들이 안 드니까 성남FC로 광고비 받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제 3자 뇌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3자 뇌물의 대상은 시민이잖아요. 시민한테 잘 보였다고 기소를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적 이득을 봤대요. 정치적 이득을 봤대요. 정치인들은 다 기소돼야 돼. 그럼 지역에 가서 악수하고. 제가 이거 시장에 몇백억 갖고 왔습니다. 이거 도로 났습니다. 이거 지하철 엘리베이터 났습니다. 그 돈 갖고 3자 뇌물. 3자 뇌물이죠 다. 실세들 누구지? 실세들 다 이번에 자기 지역구에 몇십억씩 갖다 꽂았더만. 다 3자 뇌물이네. 정치적 이득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치인들이랑 기초단체장들. 정치적 이득을 다 기소시켜버려요. 홍준표 대표가. 홍준표 시장에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받은 돈은 투명한 돈이라고. 돈에 다 색깔이 있어요. 지금 정부는. 그런데 이렇게 대선이 끝나고. 본인의 상대 후보였던 사람을. 대선이 끝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계속 탈탈 털고. 아까 압수수색 얘기하셨지만. 압수수색 공화국이 된 이런 상황을. 이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검찰에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지금 몇 달째고. 벌써 그 수사 시작한 것은. 벌써 1년이 더 넘었고요. 정치적 공동체와 정치적 이득. 딱 그 단어만 쓰고 있어요. 그거 뭡니까.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 우리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한 이야기 했잖아요. 통전거래 전주. 그리고 시세 조정. 통화 내역. 다 나와 있는 이런 사건은. 정말 들여다보지도 않고. 한번 손대지도 않고. 김건희 씨를 소환 한 번 하지 않고. 서면 조사 한 번 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에게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이 150명이 투입됐다면서요. 검사가. 네. 그래서. 지금. 16명을 공개했죠. 이름 공개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한동안은 뭐 난리가 났던데. 좌표 찍기라고 막 그러던데. 좌표 찍기예요. 당연히 언론이 안 하니까. 당에서 한 거죠. 보통 이제 언론들이요. 이런 수사. 봐보십시오. 야당의 대표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타켓을 해서 표적 수사를 하는 걸 보면. 보통 언론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하면서 분석을 해요. 윤석열 사단이잖아요. 그러면 왜 윤석열 사단으로 채웠을까. 야당 대표된 수사가 왜. 우연치 않게 갔을까. 이런 분석 기사들을 쓰는 거예요. 언론이. 안 쓰잖아요. 안 쓰니까. 당해서라도. 이렇게 해야죠. 잘 보세요. 언론들. 이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사단이 왜 생겼어요. 한동훈이. 검찰총장 임명 안 하고 미루다가. 본인이 검찰 인사를 두 번 개입하잖아요. 다 그 작품들이에요. 아니 우리 검사도 이제는 자기네들이 기소했다가 무죄 나오고.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검사도. 이미 그런 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검사를 탄핵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저렇게 명단 발표를 한 이유도.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몇 달을 탈탈 털어서 내놓은 증거라는 게. 정치적 공동체와 정치적 이득이라는 단어밖에 없다. 그러면 니들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계속 불러서 소환하고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언론에 대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니네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지. 라고 해서 명단 공개를 한 거죠. 그런데 그걸 어디 엉뚱한 데서 긁어온 게 아니라. 이미 언론 보도에서 이 사건에는 누가 담당 검사라는 것이 다 나와 있는 것을 모아놓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웬 좌표 찍기. 무슨. 좌표는 지네들이 찍고 있으면서. 좌표 찍고. 뭐 조리돌림? 되게 웃기더라고요. 조리돌림은 저 같은 사람이 당한 게 조리돌림이에요. 페이스북에 30분 올려놓은 글 가지고. 모든 언론에서. 제가 무슨 나라의 녹을 먹고 있습니까. 뭐합니까. 이런 사람은 정말 실명으로. 남명이 정말 정치병자라고 온갖 얘기를 다 했으면서. 이런 것이 조리돌림이죠. 지금. 공무수행을 하고 있는. 그리고 본인들 주장에 의하면. 한동훈 법무장관의 주장에 의하면. 저 검사들이 헌법기관이랍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의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아니 되게 창피한가 보죠. 좋은 일 했을 때. 상 받는 일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검사 얼굴과 이름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그들이. 갑자기 이 수사가 떳떳하고 아무렇지 않았으면. 이것에 대해서 발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 난 그 60명 다 공개했으면 좋겠어. 근데 언론에서 그거에 대해. 무기판적으로 또 쓰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저 저. 그 친구 친구들도 알고 말이야. 그 자식이 있으면 자식 친구들도 알고. 그래서 지금. 네 아버지가 이런 수사를 하고 있어. 알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정말. 네. 알려줬어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맨날 웹점을 만들고. 당원들끼리만 공유를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홍보국에서도 매일 최고위원들 워딩 따가지고. 오늘의 한마디 대표거 뭐 최고위원들 중요한 거 다 돌리는데. 당 내에서만 공유가 되고. 어떤 기자도 한 줄 기사를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 일환이었거든요. 검찰 독재 탄압위원회에서. 치욕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 검사 검찰이 정치화가 되면요. 이 나라가 제대로 불러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권력자한테 기생해서 자기들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 이 권력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검사 특히 기소 권력을. 네. 저런 식으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쓰는 것은요. 언젠가는 이 역사가 지금 몇몇의 얼굴 나왔잖아요. 두고두고. 맞아요. 정말 창피할 일이 될 겁니다. 진짜요. 그 지금 유장해서 진짜 잘했어요. 네. 우리 박찬대 의원님. 네. 박찬대 의원님. 오히려 말씀. 이름 정확하게 실명 공개하면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박찬대 의원님이 제일 열심히 하고. 아 조사한 거예요? 잘했어 진짜. 아. 이런 거 좀 만지 좀 하세요 앞으로. 네. 그 이상한 판사들 말이야. 사법부가 진짜 완전히 기득권한 카르타가 돼서. 자 세 번째. 이분들 농성 그만 드셨나요? 민주노총분들이 노남 아직 계신가요? 음 회사는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분은 이제 조금 그 사법 처벌을 받으셨고. 왜? 무단 진입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럼 민주당에서 사업 처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얘기는 했죠. 얘기는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왜. 화물연대 이 민노총분들이 왜 민주당을 쳐들어왔지. 이분들이 화물연대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아니고. 화물연대 아니고. 노란봉투 법에 대한 대우조선하고. 이런 쪽인데. 농도법 2, 3조 개정안에 대한. 통과를 빨리 해달라는 게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권. 자유결사의 권을 보장해달라는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데. 저는 아쉬운 건 있어요. 그 부분들이죠. 화물연대든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든 민노총 소속인데. 지금 노란봉투 법을 거부한다는 건 국민의 마구 윤석열 정부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잘 아시잖아요. 이분들 주장은 지금 환노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입니까? 전해철 의원이죠. 전해철 의원이죠. 그런데 환노위에서 이거를 계류시키고 있다. 왜 안 하고 있느냐. 이런 것 같은데. 저도 나중에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해철 의원장이 나서서 만났어야 하는 문제는. 저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어제 잠깐 취재를 해본 부분을 보면. 왜냐하면 이분들이 당원전을 기습 점거하셨어요. 제가 또 당원전 관리자라서. 굉장히 서운했거든요. 왜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를 면담을 하고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 될 일입니다. 만나죠. 그리고 환노 위원장 전해철 위원장께 이미 이야기를 해봤는데. 좀 미적지근했다라는 얘기를 내부에서 민노총 지금 시위를 하는 그쪽에서. 듣고 불만을 가졌다라고 전해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일단 그걸 떠나서 지금 노란 봉투법에 관련돼서 민노총에서 민주당사를 정거했다라고 언론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노동법 2조 3조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제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결사의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두 개 맞물려 있고 몇 가지 이상의 노동법 관계되는 일몰제법 등 여러 가지들이 지금 환노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고. 결국 이것이 본회의 내일 28일이거든요. 이때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될 수 있는 안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데 이분들이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절박하다. 저는 이해해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 점거의 형태가 왜 우리 순수한 당원조원까지 점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에 대한 부분은 좀 서운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노총이 원래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정의당을 지지했었거든요. 그럼 정의당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투쟁을 할 때 지금 완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항의를 해야 됩니다. 거센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든 현 정부든 엄청난 경찰권, 검찰권을 가지고 억압을 하고 있죠, 노조들을. 그런데 그렇다 해도 이 부분의 키를 잡고 있는 그들은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한노의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이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지금 하루가 진짜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정말 결정적인 곳에 가서 더 세게 요청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들어줄 만한 곳은 빚을 만한 곳은 민주당이니 여기라도 어떻게 우리가 먼저 요청을 해보자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긴 한데 왜 매번 민주당은 저도 이분들이 정거농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투쟁 방식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을 정거농성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거는 거기라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민주당은 고르겠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노란부터 통과시키겠다 그러고 당론을 애초에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건 미적미적거리는 문제를 미적미적거리는다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식의 압박이나 압력사를 놓아야 되는 건데 지금 농성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하고 얘기를 좀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정거농성할 때는 국민의힘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드러나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거대 의색을 갖고 있다는 프레임에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뭐 노총도 그러고 거대 힘을 가졌다고 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던지다 보니까 자꾸 입법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안도 그래서 고생을 좀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보시면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거는 민주당사를 기습할 게 아니라 용산과 국민의힘을 가야 됩니다. 왜?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북관 행사하겠다는 안목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환노위 위원장이라고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환노위 위원장이 전해체로운이라 해서 위원장 마음대로 법을 통과시킬 수 없어요. 그건 밀어붙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밀어붙입니다. 왜요? 의결정적수가 있어요. 의결정적수가 있는데 의결정적수가 있는데 다수석이잖아요. 다수석이어도 지금 현재 상황이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함부로는 코로나가 걸렸고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올렸더니 다 빠져버렸어요. 한 명도 안 남고 그러니까 의결정적수가 안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서 뭔가 주장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목적지가 틀렸어요. 민주당 사회에 와서 얘기를 하는 부분보다는 국민의힘을 압박해서 굳이 저희가 정치적으로 압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민주당이 와서 밀어붙여라, 강행을 해라 라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국민의힘에 가서 당신들 퇴장하지 말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환노해서 통과시켜야 하는 게 맞겠어요. 그게 맞는 건데 합리적으로 그렇죠. 맞는 건데? 그래서 전현철 위원장이 좀 미적미적 거리지 않았어요? 올렸다니까요. 올렸다니까요. 단순하게 상정했어요. 정보농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는 민주당 4학교도 당원전에 오신 거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제가 페이스북에 제가 썼던 것은 민주당은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었으면 좀 더 발빠르게 당대표가 되자마자 책임대표 의원까지 저희가 다 몇 가지를 선정을 하면서 이 법안은 이번에 무조건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좀 더 발빠르게 통과를 시켰어야죠. 저도 민주당은 또 대변해야겠네. 아니 그래서 제가 민주당 대변이시잖아요. 대변이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이 있죠. 나는 민주당도 제가 원외에 있으니까 오히려 자유롭게 비판할지 모르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연구원 부원장 민주당을 연구원 부원장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하는 게 좋은데 아시다시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오래된 법이잖아요. 아니 수기하고 축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도 상임위를 거쳐야 되잖아요. 소위 열려야 되고 다 맞는데 그런 부분들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진짜 노동자를 대변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당원과 강령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게 정말 입법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반성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지금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노총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는 확실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농성 저 그럼 좋아요. 민주당에 와서 농성을 하시면 국민의힘도 반 정도 인원을 보냈으면 압박한다는 게 정말 왜 이분들이 절박하구나 를 더 드러낼 수 있었을 텐데 저도 그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 방법 많이 아쉽습니다. 민정총 지도부가 결정했을 텐데 네 그럼요. 양경수 위원장하고 맨날 사실 저기 그거예요. 약한 사람들 을과 을과의 전쟁만 매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완전 을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죠. 알겠습니다. 두 분 또 오늘 하신 말씀 있으면 뭐 다른 건 없고 이 언론 환경이 좀 더 나아져야 된다라는 걱정들을 계속 하고 왔어요. 아까 여기 오면서도 뉴스에 어제 북한 무인기 다섯 대가 우리 서울 이 연공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가 국방이 실종됐는데도 그 누구 하나 언론이 질탈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들은 너무나 좀 무서웠습니다. 소름돋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민주당이 좀 그 구글 있잖아요. 한국 코리아 구글. 좀 항의 좀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유튜버. 지금 대안이 유튜버 아니에요. 사실상 지난번 대선에서도 유튜브가 그렇게 역할을 안 했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그 정도의 지지를 못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수익도 말이죠. 구글이 가져가는 게 한 40%가 넘어요. 광고 수익에. 전 세계에서 유튜브 시장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쪽 서울의 소리도 지금 문제되는 거 다 클리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익 장치로 안 시켜줘. 이거 우리가 몇몇 국회가한테 얘기했거든요. 가방에. 소식이 없어. 자기네들이 구글과 상의한다고 그러고. 구글이 배짱이겠죠. 정청래 최고위원을 데려오세요. 됐어요 그냥. 구글이 배짱이겠죠. 가방의 여자가 데려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부분을 사실상 민주당이 언론 보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과거 노무현 시대 때 노무현 정부 때 사실상 인터넷 공간을 다 열어줬잖아요. 청와대 출입기 달도 인터넷 신문 다 해줬다. 그러면서 사실상 온라인이 활성화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 언론으로 되게 있는 우리 나오시니까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지금 사실상 만약 유튜브들이 없으면 무너져요 그냥. 그럼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튜브 보면서 다 정보 입수하거든. 그러나 민주당이 좀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써서. 근데 이건 역발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극우 유튜버들과 지금 정치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꼭 민주당의 일만은 아니고. 그쪽에도 요거를 해가지고. 이해가 마사 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같이 압박을 가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진짜. 코리아 국무를 할 때 가져가는 이익이 엄청나요. 그거 다 외국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저거 해서 말이죠. 그런 거 좀 좀. 정책례 위원장. 정책례 위원장. 정책례 위원장. 말만 말아. 그냥 말만 말아. 그냥 쉴 띠는 없어. 이번에 4차 통행료도 잘 해결하시고. 그래요? 잘 하시는 일은 또 칭찬해 드려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올해 저희가 이제 뉴코 방송하는 마지막 날이잖아요. 2022년 안에 이제 저희가 결산을 하자면. 덕담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진짜. 제가 누구나 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하면 대선 패배를 꼽을 거예요. 우리 진영에 계시는 분들은. 진짜 시계를 곧 3월 9일 이전으로 좀 돌리고 싶다는 생각이 늘 들 정도로. 지금 이 우리 상황이 너무 어려워진 부분에 대해서. 막 약간 자책도 하고. 서글픔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내년에는 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더 암울할 것 같다라는. 그 예측이 더 많아서. 걱정이긴 한데요.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이번 정권이 들어섰을 때. 청와대를 갑자기 용산을 이전. 국방부를 내쫓고 이전할 때. 가장 걱정이 들었던 게. 국방과 외교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구멍이 생긴 게. 지금 어제 일이었고. 오늘 아침까지 일이었던 일이어서.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제발. 그런 큰 위험한. 어떤 뭐. 전쟁까지 갈 수 있는. 일축즉발의. 그런 사안들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럼요. 진영 간의 문제도.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면요. 지금 정치 경제 뭐 이런 거요. 민생이요. 이거는 지금 한가한 노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국방과 안 보여요.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바보 이승만 그렇게 뭐. 북진 통일 얘기하다가. 6.25 전쟁 치고 하니까. 한강 딸이 끊고. 지원자 먼저. 오늘도 새벽에. 방사포를 쐈어요. 북한에서. 동해상에다가. 9.19 완충지역에다가. 9.19 합의 깨겠다는 거거든요. 달래주지 않으니까. 매인 윤석열은 선제 타격만. 얘기하면서. 허세만 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국방이나 안보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맨날. 내 뒤에는 미국이 있어.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미국이 왔다. 저는 이런 게. 애교까지 포함되는 건데. 아마추어식이 국방과 안보를 갖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 커요. 소름 돋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바른길 님. 김지우 님. 박정희 님. 들어와 계셨네. 알로에 님. 에덴버로 공주 님. VOS 중편 시험 방송하는. 우리 저널링 미디어에.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선희 님. 황금꼬 님.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추밤여사 님. 초코송이 님. 에이시 님. 이상순. 여우리 님.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세요. 오늘 남영희 부원장님과 서영주 부대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 들어주셔서. 글날. 오늘 접속자도 굉장히 높고요. 슈퍼메일치 님. 단추자 님. 별이충총 님.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채팅방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이제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7시 50분에. 매일 이제 10분 당겨서 하는데. 2시간 하는데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일도 어김없이 저희들이 7시 50분. 수요일이죠. 내일 수요일에 상을 드립니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채팅방에 올려주셔서. 상을 누구한테 주실지 결정해 주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장현주 변호사의. 요즘에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장현주 변호사의 정법시대. 그리고 내일은 심리학 박사시죠. 김태형 소장께서 출연하셔서. 또 무슨 심리를 또 얘기하시고. 전번에는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심리 분석을 해주셨는데. 내일은 어떤 분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 두 분 말이죠. 저희들이 클로징 할 때. 이거 처음. 전에 보셨나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어떻게 클로징 할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김건희 다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고편. 그리고 이제 펀딩을 하고 있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추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정합니다. ійсь크로 Sounds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구석방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버스트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제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색 무정구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에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